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또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중계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살펴드리겠습니다. 정효준, 임태현, 김서율, 한가운, 황동현, 천재후, 허준서, 박범서,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츠, 정한결, 박지환, 김민규, 방수혁, 박사호, 이은혁, 김태원입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노이태가 던집니다. 오호, 클리샷. 네, 노이태 선수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몸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자, 박태섭이죠. 박태섭, 드라이빙,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곧바로 던집니다. 네, 박태섭 선수는 인천 경인지역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패스미스.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김종찬, 김종찬 얹어넣습니다. 자, 16대1. 자, 전자랜드 왼쪽에서 달려갑니다. 오, 많이 들어왔어요. 역시 리바운드는 김시원이죠. 네, 김시원 선수가 현재 코트 위에서 신장이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힘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장면은 반패스, 골 및 연결됐습니다. 돌아서고 있어. 아하! 자, 드디어 야투를 성공시킵니다. 점수는 19대5. 박태섭에서 됐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또 득점을 성공시켰거든요. 네, 사실 조금 전 득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득점이었어요. 맞아요. 멈춰놓고 뒤쪽 핸드워프. 정여준. 오우.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림만 꼬어 들어갑니다. 굿포인트. 드디어 정여준의 야투가 터집니다. 네, 정여준 선수가 현재 KGC에서 3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자, 오른손 레이어 편안하게 얹어놓습니다. 김태원. 네, 전자랜드 선수들에게 정여준. 정여준! 이번엔 불발. 아, 지금도 페이크 동작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됐네요. 자, 레이어 먼저 놓습니다. 자, 전자랜드 선수들이 역시나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자, 패스 연결. 아, 놓치고 말았어요. 조현재 패스. 골밑! 김태원! 얹어놓습니다. 네, 확실히 전자랜드 선수들은 기본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본인들만의 목표를 이뤄야 되겠죠. 네. KGC. 오, 굉장히 멀리서 던집니다! 반가워! 2포인트! 그리고 KGC.